스턴트 스쿠터의 바스핀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좌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스핀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발을 돌리는 기술입니다. 발을 돌리는 기술인데 이걸 그냥 바닥에서 돌리는 게 아니라 점프를 떼어서 돌려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우선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왼쪽으로 돌렸을 때 편한지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편한지 돌려보고 편한 쪽으로 연습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바스핀은 처음에는 홉을 띄어서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호흡을 완벽하게 발이 데크에서 떨어지지 않고 잘 점프가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바스핀을 천천히 연습을 하는데 우선 바스핀을 잘 하려면 계속 돌려야 됩니다. 바닥에서 바닥에서도 계속 돌리는 연습을 해야지만 완벽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를 이렇게 잡고 되도록이면 바를 처음에 연습할 때는 안쪽에 가깝게 잡고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중심이 가까워서 쉽게 돌릴 수가 있어요. 바스핀을 할 때 손을 우선 좁게 잡는 게 좋습니다. 처음 연습할 때는 좁게 잡아야 이렇게 손을 빨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손을 좁게 잡는 게 좋고 조금씩 차근차근히 자기 중심 손이 기준이 되도록 해서 만약에 이쪽으로 돌리면 이렇게 좁게 한쪽을 던지는 쪽을 바의 중심에서 가까운 위치에 잡고 던져주면 됩니다. 반대로 이쪽 손으로 할 때는 똑같이 던져주는 손이 바의 중심에 가깝게 위치해서 이렇게 던져주면 되고요. 이렇게 계속 바닥에서 그냥 얘기하면서도 딴 데 쳐다보고서도 이렇게 잡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합니다. 바스핀은 처음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던지는, 당겨서 잡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끌어당겨서 잡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감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던져서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어느 게 자신한테 잘 맞는지는 알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바스핀을 이렇게 계속 평지해서 그냥 가만히 서서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그다음에는 이렇게 스쿠터를 살짝 들어서 공중에서 이렇게 던지는 연습을 계속 해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아마 빠를 빨리 못 돌리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당겨올 거예요. 처음에는. 하지만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 이렇게 던져서 잡을 수 있게 되니까 바스핀은 연습할 때 최대한 빨리 빨리 바를 돌릴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양쪽 다 연습해두면 나중에 리와인드도 할 수 있고 좋으니까요. 일단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바닥에서 안 보고도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돌릴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앞바퀴를 들어서 공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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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서 잡는 연습을 계속 해줍니다. 이렇게 계속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잘 된다. 잘 잡힌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호흡을 살짝 띄어서 던져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점프를 뛰면 안 됩니다. 바스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포인트는 발을 호핑을 띄을 때 발을 밑에서 이렇게 위로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올려줘야 돼요.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뛰면은 처음에 연습할 때는 바가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던져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끌어당긴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재빠르게 끌어당기면서 바로 던져줘야 돼요. 그래서 땅에서 계속 이렇게 빨리 돌리는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뛸 때 끌어당긴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던져주면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해보면 이렇게 이렇게 실수되죠. 너무 좁아서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은 띈 다음에 바로 돌려주는 거예요. 띈 다음에 띈 다음에 띈 다음에 띄면서 발을 바로 이렇게 땡겨줘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다가 당기면서 그래서 홈을 발이 안 떨어지게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당기면서 지금 장소가 조금 좁아서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옆으로 보면 옆으로 보면 그대로 있어. 그냥 타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고요. 단위 홈으로 뛰어서 바스핀을 하면 높이도 높아지고 높이도 높아지고 바도 잘 돌아가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바스핀은 그냥 서서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계속 계속 돌려주는 게 좋고 바스핀 저도 처음에 할 때 잘 몰랐는데 바스핀은 일단 홉이랑 박자가 맞아야 되고 바를 이렇게 아래쪽에서 들어 올린다는 생각으로 당기면서 돌려줘야 돼요. 처음에는 하다 보면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그냥 호핑하면서 돌릴 수 있지만 처음에는 바가 빨리 떨어지기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밑에서 끌어당긴다는 생각으로 하면서 던져줘야 돼요. 재빠르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연습할 때 보통 이런 식으로 살짝 펴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그냥 동시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연습을 많이 했는데 이게 바스쿠터를 동시에 그냥 호핑으로만 뛰면 안 되고 바를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계속 연습하면 아마 퇴이립보다는 조금 어렵지만 금방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